근데 밖에 좀 비 오고 추워져가지고 패딩 준비해 줬어요 고안 타베 마시다 타베드나이 되어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패션쇼 아니에요 그쵸? 조카 너무 귀엽죠? 조카 너무 귀엽죠? 감사합니다 그니까요 키 컸으면 좋겠다 고마워 어디 안 가요? 어디 안 가요? 어디 안 가요? 왜? 어디 안 가요? 아직 모르겠는데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안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뮤직비디오에요? 아니요 저 아닐걸요? 아직 안 가요 진짜 가요 진짜 가요 오늘 태풍 별로 없었어요 자국 일어나니까 그냥 없어져 있던데 아직 안 가요 아직 안 가요 그냥 가요 지금 나이 안 가요 아직 안 가요 지금 나이 안 가요 엘리스 월요일 The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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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완전 일자 저벌이 혁이요? 혁이 가끔씩 파요 비 와요 엄청 또 태풍 온대요 귀걸이 3개예요 지금 되게 외롭대요? 저녁 뭐 먹죠? 너무 배고프다 지금 무슨 텐트 안에 앉아있어요? 좀 추워요 제 귀걸이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눈이 피어있어요? 아직도 눈이 피어있어요? 아직도 눈이 피어있어요 오뎅탕 맛있겠다 나베 좋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세요? 네, 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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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요? 왕이요? 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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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일하는거 기다리고있어요 지금 일하는거 기다리고있어요 잘생긴 일하는거고 괜찮아요 안닿게 노아이는 너무 잘생겼어 다이키는거 같다 다이키는거 같다 다이키는 더 잘생겼다 다이키는게 귀엽다고 다이키는거 같다 응 뭐하는거? 아래 그러게요 지가 핸드폰 안들고 있어서 그런가? 되게 부끄러워하네 비 엄청 와요 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 어떻게 말하나요? 자, 왜 이렇게 부끄러워 자, 왜 이렇게 부끄러워 아기 패딩 힘든 날씨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패딩 준비해줘가지고 밖에서 대기하는 거거든요 Are you doing like a shit for fuma or something? No I'm just waiting outside and it's cold So they prepared for me It's really cold, isn't it? I'm wearing this because it's so cold Thank you Take care of yourself Thank you Can you speak English? Yeah, a little bit Hi Russia Hi Mari Mari, hi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our English is actually amazing Thank you I have to study more now Taiki Taiki 한국말 공부하고 있어요? How did you learn Japanese? You know I have many Japanese friends and they You know They still teach on me If I don't know about it Do you learn English by yourself? Yeah Keep studying, you'll be even better It's really great That is fast Yeah I can't communicate with you I know Thank you very much I'm going to go and play I'm going to go and play I'm going to go to the other side What country do you speak English? I'm going to go to the other side 4th 1.2 2.2 2.2 3.4 2.1 3.5 3.4 5.3 5.3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Yeah, but I don't I can't read Russian I can't read Russian 공부해본 적 없어요 책으로는 공부해본 적 없어요 이거 누구야? 이 우유가 사용하는 근데 그것도 억때받는 것과 다른데 보통은 한국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한국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와따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다크인 것 같기도 하고 봐봐 지금의 한국인 것 같기도 하고 항상 행복해 감사합니다. 너 역시 어때? 안녕하십니까?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좋아해요 한국어의 노래가 좋아해요 정말 좋은 노래가 좋아해요 정말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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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것도 날씨가 부끄러워 일찍 날씨가 부끄러워 날씨가 부끄러워 오늘 완전 생몰이에요 브라질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싫대요? 진짜 쉬어요 아무것도 안해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한국어는 내 母語 그래서 한국어로 말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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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안 이해하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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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본에서는 즐겨내고 너무 멋진 고양이 Square 한국어를 듣는 것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한선메 찬용 나아가사키 나아가사키에 가고 싶네요 아직은 큐슈입니다 큐슈에 가고 싶네요 큐슈에 가고 싶어요 나아가사키 짬뽕 짬뽕 맛있어 디녀밀려 챙겨요 안 챙기지 않는 것 같아요 나아가사키에 가고 싶어요 나아가사키에 가고 싶어요 나아가사키에 가고 싶어요 뭐 못 먹는 거야? 저 가지 별로 안 좋아해요 일본은 아직 안돼요 그냥 종이만 된다고 써있는데 완전 막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뭐지? 알레르기인가? 자꾸 콧물 나오고 나아가사키에 가고 싶어요 나아가사키에 가고 싶어요 나아가사키에 가고 싶어요 아, 괜찮아요 저기 저희 버스에서 가고 싶어요 그 버스에서 가고 싶어요 저기 타입에 가고 싶어요 저기 밧덧이 가고 싶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가고 싶어요 응 잠시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이브요? 비니가 취해가지고 꺼버렸나? 모르겠어요 It's not mine 아 근데 아래가 복때리아치 있는거 같은데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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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더러 놓았나? 육크리샵 It hasn't rained in Montesquieu Where do you live? 사랑해 누나 Am I right spelling your name? No, it's wrong 타이케 다트 없어요 오늘요? 음악 틀어요? 이벤트가 있어서 이벤트가 있어서 I live in Saudi Arabia No rain there? When did you start getting tattoos? Do they have a certain meaning to you? No, I really love Sakura Cherry Blossom So I designed it And Got it When I was in Germany When I was in Germany 그 벚꽃나무도 있고 header 总 여러분 빈이 왔어요 Warner 와우 이따가 부탁드립니다 네, 이메일까요? 죄송합니다,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네 저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저거 나중에 또 할게요 지금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할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